안녕하세요. 운동하는 직장의 움직입니다. 현재 시각은 아침 7시 반이고요. 출근하기 전이고요. 지금 헬스장 가고 있습니다. 바나나 하나 먹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엠스프레스 촬영 한 번 해볼까 하는데 촬영할 수 있으면 하고요.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. 한번 헬스장 빨리 얼른 가보겠습니다. 조사 zombies 장기 2 Healing 촬영 힐링 촬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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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